당신은 엑스밸리? 그녀가! 돌아 돌아! 조심해. 이렇게 하면 재석이 형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엑스밸리 아니야? 도대체! 엑스밸리! 누구야? 이 시대 최고의 해곱인치! 네! 언제까지 방어간 할까요? 세임 세임! 가을이라고 해요? 가을! 개리 봐, 개리. 개리 봐. 자, 개리 봐. 여기 서 있어, 형님. 아, 보고 싶었어. 어, 보고 싶었다고 해야 돼. 사랑한다. 사랑한다. 정말 너 좋아한다. 그냥 사랑한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쟤미가 돌아와. 왜 이렇게 창피하지? 다시 그러지 않는다고 약속해! 이거 1년짜리예요, 1년짜리. 뭐만 하면 이제. 나도 이런 관심 받고 싶다. 어떻게든 시청자 여러분, 걱정 끼쳐들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왔어요. 네. 돌아 옮겨진랍니다. 아, 그럼요. 김나간 타락. 더 열심히 할 겁니다. 네, 팬들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잠깐만요. I'm sorry. 아니, 오늘은 뭔가요? 이거 뭐예요? 오늘 딱지 꽂히는 거예요? 아, 죄송해요. 아, 딱지 그만해. 아, 딱지. 딱지! 우리 팀이 그때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 뭔 기회가 맨날 없어요? 아, 진짜 기회를 한 번만 더 하려고요. 한 번만. 정말 진짜. 아, 우리도 딱지 칠하고 이렇게 해놨네. 아니, 이거 무슨 또 매딩 케이크 있는 거 보니까 오늘 또 무슨. 아니, 뭐 누가 나오시는 모양인데. 이 정도 세트 준비해주면은. 이전에 하지훈 누나 나왔을 때 약간. 그렇지. 아, 그거 그때 그대로 같았잖아. 지성이 나왔을 때, 지성이 나왔을 때. 아, 맞다. 지성이 형 때문에. 아, 맞다, 맞다. 잠깐만. 어떤 분인지. 나와주세요. 앞에 좀 열어봐, 열어봐. 앞에 좀 열어봐. 야, 방사 안 보여, 너 때문에.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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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사처럼 저렇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민영 씨. 조심하세요. 야, 야, 야. 야, 어서. 야, 순발 가려드려. 옷 벗고 굳게. 빨리 윗도록, 윗도록, 야. 야, 야. 어? 넌 이제 빨리 와.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어? 야, 미안해. 아니, 미쓰분. 아니, 미쓰분. 아니, 미쓰분. 아니, 미쓰분. 아니, 미쓰분. 아니, 미쓰분이. 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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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고문고등대. 우리 문근형이야. 아, 피부가 너무 좋아요. 아, 진짜 귀엽다. 반짝반짝해, 반짝반짝해. 어머나, 진짜. 눈부셔. 야, 은영아 잘 기억했어? 네. 왜 이래요? 왜 자꾸 또 친한 척해. 나도 지금 당황했어. 처음으로 말을 해봤는데. 아, 다 보여줬어? 아, 다 보여줬어? 아, 다 보여줬어. 너무 착해? 아, 너무 착해? 내가 처음으로 해봤는데. 아, 정말로? 네. 저 오랜만이다. 아, 진짜. 아니,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던. 아, 진짜. 연예인이었어. 국민녀 동생, 국민녀 동생. 웬만하면 연예인이라고 해서 이런 거 안 하는데. 예. 정말 좋아했어요, 제가. 처음이야, 처음이야. 제가 예전에 막 기사에서 얘기했어요. 은영 씨 이상형이라고. 아, 정말? 아, 정말. 야, 은영 씨가 여기야. 아, 오늘 진짜 월요일쯤에 꾸며놨어. 아, 예. 죄송합니다. 아, 네. 아, 네. 아, 그렇잖아. 아, 그렇잖아. 아, 그렇잖아. 근영 씨 이제 슬슬 얘기라고 해서 그래요. 아, 네. 아, 진행 왜 이렇게 서툴러요, 오늘? 계속 생겨놓은 게 생겨네요. 그만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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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저기 이거. 이 사건 좀. 아, 사건이라 위험해. 사건이잖아요. 사건이잖아요. 일련의 사건. 혹시 게리 사건 아세요? 아, 네. 알아요. 아, 네. 자, 한 번 해주세요. 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었나 보니? 네, 저는 이 오빠 때문에 런닝맨을 보는데. 아, 정말요? 네. 아, 정말요? 우와, 어떻게 할 뻔했어. 깜짝 놀라셨군요? 그만둬! 그만둬! 이제 그만둬! 이제 그만둬! 이제 그만둬! 이제 그만둬! 그만둬! 아, 사실 저. 근영 씨 진짜 오랜만에. 아, 이렇게 예능이 잘 안 나오거든요. 오랜만이에요. 저 런닝맨 완전 강팬이라고 들었어요. 네, 정말. 네,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